씹는 맛이 왕교자보다 더 정성으로 차리다 비비고 왕교자 야 지금 몇 도야? 와우! 영하 12도밖에 안 돼요 영하 12도? 12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선생님 근데 배고파요 배고파? 먹어야지 영하 12도? 형 어디 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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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만 올려놓고 올게 육수 어렵겠다 불에다 올리면 녹아 동치미 됐네 동치미 됐네 다 그렸어 다 그렸어 동치미 됐네 일단 티를 좀 끓여도 될까요? 어이 저 두피 제가 아침 커피 좀 내드릴까요? 아이 좋아 커피파와 밀크티파로 남은 아침 휴식해야 되겠다 너나 아침 휴식해야 되겠다 형 안 돼요 형 안 돼요 저기 진구 이거 커피 가는 거 좀 알려줘야 돼 커피? 네 커피 가는 거? 나 잘 몰라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가셨구나 진구씨가 인수인계요? 인수인계를 해야 될지 몰랐죠 응 너무 세게 했나 봐 그러면 이거 형 응? 갈리면 여기 나오잖아요 어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그치 이걸 해갖고 여기다 물 여기다 물 부으면 물 아 여기 있다 물이 아웃이에요 물 물 물 물 물 어 얘 완전 얼었어 얘 일부러 얼리는 이유가 있어요? 놀어? 왜 이게 얼었죠? 왜 이게 얼었죠? 아 이따 온도 조절을 좀 해줄게요 형 단순노동은 줘주세요 응? 단순노동은 줘주세요 응? 단순노동은 줘주세요 내가 할게 아니 어떻게 해요 아휴 아휴 아휴대 진짜로 이렇게 추울 때 동계 캠핑을 즐겨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많아 엄청 많아 여성 혼자도 엄청 많아 나 워낙 도시촌년이라 상상도 못하겠네 얘기 들으니까 해보고 싶기도 하다 해봤어? 동계 캠핑? 처음이야 이렇게 막 벌벌벌 깔면서 집에서도 보일러까지 호텔로 가 하하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싶어 우리 저거 보거에 있지 보거 너가 육수를 이리도록 떠와라 내가 떠올게 내가 진짜 커피는 이 정도면 됐다 진짜로 진짜 커피는 이 정도면 됐다 진짜로 이거 막 보글보글 끓던데 친구가 할 때는 커피빵 야 시완아 네 시완아 이거 좀 받아 봐 시완아 이거 좀 받아 봐 안 뜨거워 안 뜨겁지? 네 안 뜨거워 너무 춥죠? 너무 춥죠? 추워 형 완전 국물 거의 다 해요 그게 지금 형 어떡하죠 이거 왜 안 돼? 심지어 구멍도 뚫렸네 왜? 왜? 이거 왜 이래? 구멍도 뚫리고 어? 뚫렸어 진짜 야 이 밑에 커피가루 다 나왔구만 이거 뚫렸으니까요 이러니 아니 부니까 종이에 구멍이 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러냐 커피 가는 법도 한번 서칭해야 되겠다 아니야 커피 가는 거 이거 맞아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이 종이가 불량품인가? 이 종이를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한번 접어서 해는 건가? 이 밑에가 좀 빼쪽해야지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럼 커피 또 갈아야 돼? 괜찮소? 오케이 밀크티 아니 누나 먹던 대로 해줘요 아니야 내 건 너무 달걸? 아 진짜? 막 설탕 막 이렇게 아 진짜? 그러면 설탕 없이 오케이 난 너무 사랑해 설탕을? 네 활활 우와 지나무 설탕을 안 넣은 임시원 버전 여기 놓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건 설탕을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 이게 선배님인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맛있어. 진짜? 응. 이거 뭐야? 나무는? 시나몬요. 어? 시나몬 스틱. 시나몬? 시나몬. 그걸 뭐라 하지? 계피? 약간 배어져 있어요. 그쵸? 어제부터 막 전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멕시코로 시작해서. 이태리로 갔다가. 아 좋네. 맛있죠 은은한게. 응. 좋아. 최후네. 다행이네.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여기 너무 좋아. 아까 좀 다 된거에요. 숟가락을 얹어놓은다고.